조작, 조작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값 조작을 위해서 90차례 넘게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와서 정치적으로 큰 논란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에서 2021년 11월까지 한국부동산원, 여기는 집값 통계되는 곳이에요, 집값 조사하는 곳이에요 한국부동산원의 영향력을 행사했다, 압박했다, 94차례 수치 조작이 이루어졌다라고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의 장하성, 김수현, 김현미 등 22명에 대한 수사 요청을 감사원에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수십 차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라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도 인정하는 사안입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그 실패를 덮거나 그 실패를 가리기 위해서 집값 통계 조작을 윗선에서 적극적으로 지시하거나 압박했다라는 의혹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제기된 겁니다 물론 지난 정부 관계자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압박했다라는 건지 어떻게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라는 건지 감사원이 보고 있는 통계 조작 지시 내지는 압박의 사례 함께 보시죠 감사원 자료 내용입니다 2018년 1월 청와대에서 집값 중계 중간 수치를 보고받았어요 중간 수치를 보고받는 것 자체도 위법이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시장 똑바로 보고 있는 거냐라는 질책성 메시지가 내려갔다 그러자 국토부가 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방어가 안 된다라고 또 한 번 부동산원에게 압박을 가했다 그러자 부동산원이 양천구의 집값 상승률을 실제는 1.32% 올랐는데 이걸 임의로 자의적으로 깎았다는 겁니다 0.89% 이른바 디스카운트 이걸 깎아주면 안 되죠 깎아주면 안 되죠 집값 상승은 있는 그대로 통계이기 때문에 발표해야 했는데 윗선의 수차례 압박으로 부동산원이 깎아줬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 2019년 6월 청와대에서 역시 강남구 집값 상승률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라고 질책 국토부 이대로 가면 저희 다 죽는다 한 주만 좀 마이너스를 해달라라는 구체적인 지시 서울 집값 상승률을 0%에서 마이너스 0.01로 또 깎아줬다라고 감사원은 보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2019년 7월 국토부 제대로 협조 안 하면 감정원의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 협박 한국부동산원 이후 8월 2주째까지 실제와 다르게 0.02% 수준으로 또 깎아줬다라는 겁니다 2020년 7월 청와대 주택정책과장은 지금 뭐 하는 거냐 질책, 국토부, 윗분들이 대책 기대하고 있다 그러자 한국부동산원 서울 상승률을 0.12%에서 0.09%로 또 깎아줬다라고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냈습니다 팩트는 지난 정부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해서 정부가 발표한 집값 상승률 통계와 실제 시장치를 반영하고 있는 KB 수치가 많이 차이가 났었다는 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제기된 의혹 지금부터는 의혹입니다 팩트와 의혹을 정확해서 지금 구분해 주고 있죠 감사원이 제기한 의혹은 그렇게 차이나 하게 된 이유는 지금 보셨던 것처럼 지난 정부 문재인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박으로 조사하는 부동산원이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상승률을 깎아줬기 때문이다 라고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이거 통계는요 기분 내키는 대로 막 깎아주면 안 돼요 막 올려도 안 되는 거고 있는 그대로 집값이 올랐으면 집값이 오른 그대로 상승률이 있으면 그 그대로 지난 정부 부동산 정책이 안 먹히고 있으면 안 먹힌 거 그대로 발표가 돼야 하는데 감사원 보고 있는 것처럼 마음대로 자기 느낌이 깎아줬으면 이거는 지금 심각한 경제의 펀더멘털을 지금 흔든 거 아닙니까? 이게 한국부동산원이라고 있어요 한국부동산원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한국부동산원이 어디냐면 옛날로 치면 한국감정원이에요 그렇군요 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었는데 그 법이 있거든요 한국부동산원법이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된 통계는 한국부동산에서 담당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2019년 7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차관이 거기 부동산원에 원장을 불러요 그래서 당신은 협조 안 하면 잘라버리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 원장의 임기가 언제였냐면 2021년 2월까지였거든요 그러니까 1년 반이나 임기가 남았는데 지금 당장 협조 안 하면 잘라버리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협조할 수밖에 없었죠 그다음에 과장이 국토부의 주택정책과장이 담당 원의 한국부동산원의 담당 부장을 불러요 그래서 만약에 네가 협조 안 하면 한국부동산원의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날려버리겠다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사하는 조사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국부동산원에서 뭘 발표를 하냐면 매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라고 하는 것을 매주 발표를 하는데 원래는 그거 일주일에 한 번씩만 발표를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조사원들을 소환해가지고 중간 그 통계를 갖다가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한 거를 일주일에 두 번씩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통계가 딱 나왔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 통계를 조작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러한 통계를 한국부동산원에서 한 거죠 제가 봤을 때 성적을 올리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성적을 올린 애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숙명연구 쌍둥이들 그러니까 시험은 그냥 개판으로 쳐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점수만 막 90점 100점 이렇게 바꾼 것하고 지금 그 부동산원의 실질적으로 아파트값이 들썩들썩해서 막 10%, 20%씩 오르는데 그거를 눌러가지고 안 올랐다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무엇이 틀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당시 문재인 청와대 관계자들은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반응한 것은 통계를 조작하라는 뜻이 아니고 부동산 값을 더 안정화시키겠다라고 살뜰히 챙겨본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통계 조작으로 연결하느냐라며 반박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김영주 의원님 우리가 사실 지난 정부 때부터 다 봤듯이 시장에서 실제로 발표되고 있는 KBS 발표되고 있는 부동산 상승률하고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통계와의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좀 궁금했는데 감사원이 보기에는 일단 이런 식의 협박과 험악한 문자메시지와 대화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통계 집값 상승률을 임의적으로 깎아줬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이제 거기서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 통계청장 경질이에요 사실은 통계청장이 그 당시에 전 정부에서 임명된 분인데 13개월 만에 이전에 통계청장은 거의 2년, 2년 넘어서 교체를 했는데 1년 반반에 말하자면 주도 성장, 소득 주도 성장 관련해서 하위 20%가 더 말하자면 성장이 나지 않고 소득이 감소했다 이런 주장을 함으로써 이렇게 교체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통계와 관련돼서 있는 분이 아니라 보건사의 연구원을 교체시키는 그런 부분이 더군다나 크게 봤을 때 문재인 정부가 통계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그런 빼도 박도 못하는 증빙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국토부 부분은 분명하게 서병수 의원하고 그 당시에 말하자면 김현미 장관하고 대정부 질의 속에서 드러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민간단체가 민간조사기관이 한 것하고 5배 차이 났습니다 50% 이상 올랐는데 11%라고 김현미 장관이 얘기하면서 국민 모두가 또 서울시민 모두가 저거 아닌데 분명히 체감하고 있는 부분하고 다른 지표를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가 전제로 하는 바대로 감사원이 일정 정도 정치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아직도 의혹 단계이기 때문에 단정질 수 없다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이와 같은 펀드먼털이라고 하는 통계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면 이건 처음부터 잘못 지어진 집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비현실적인 이상향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런 식으로 말하자면 반정하고 있는 그런 어떤 증거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정부에서 통계까지 조작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절대 동의가 안 됩니다 좀 이제 이게 좀 실수를 금할 수 없다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감사원이 그동안 감사원장과 감사원 사무총장의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은행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가 과연 중립적이냐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고 있냐라는 의문을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의문은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1년 동안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역사상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이하게 무려 3번씩이나 연기를 연기에 연기를 거치면서 감사가 진행된 그 결과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자막이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은 감사원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원래 감사원법에는 감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범죄 혐의가 발견이 되면 감사위원의 의결을 거쳐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하게끔 돼 있는데 이번에 감사위원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즉 감사위원의 패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수사 의뢰로 바로 갔다라는 부분도 절차적으로 심각한 위법성의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감사원의 감사의 대전제가 뭐냐면 KB 부동산 시세와 부동산원 사이의 집값 통계가 다르다 다르다라는 이 전제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상승률이 KB 시세는 높은데 부동산원은 낮았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말하자면 통계를 조사하겠다라는 전제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금도 KB 시세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부동산원에 들어가면 시세 나와 있습니다 KB 시세 부동산원, 부동산 통계 지금 같습니까? 여전히 KB 시세가 높을 겁니다 부동산원이 낮을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부동산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마다 표군의 구성, 조사 방법, 그다음에 작성 방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생산기관별로 통계, 부동산 통계 수치가 틀린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면 여론조사 결과가 똑같습니까? 부동산 관련 여론조사를 하는데 통계 작성을 하게 되면 전부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작이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 현재 KB 시세와 지금 현재 부동산원의 가격 동향 조사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통계 조작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고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가면서 정말로 그동안 통계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란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보완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좀 실수를 금할 수 없는 그런 정치 감사에 가깝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의 국토부 장관이었던 김현미 장관이 서울 집값이 얼마 올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그때 당시 야당이 민간 시세를 근거로 52%가 급등했다고 했는데 김현미 장관이 11%밖에 안 올랐다고 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KB 시세와 한국 부동산원의 차이가 커도 너무 컸다라는 게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현미 장관이었던 김현미 장관이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시나요?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11%요? 네 KB 국민은행 숫자로 보면 52.7% 또 한국 감정원 수치로 보면 57.6%라고 하는 부동산 가격의 폭증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중위 매매 가격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을 국가 전체 통계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정원 통계가 복잡한 통계입니다 오죽하면 김현미 장관 말 안 들었으면 쉽게 몇 억 벌 수 있었는데 하는 이런 말이 인터넷에 떠돌겠습니까 반성하셔야 됩니다 집값이 오름으로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난다 52%와 11%밖에 안 올랐다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차이입니다 감사원에서는 이 통계 조작이 있었다라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고 민주당에서는 감사원의 감사가 오히려 조작됐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분명한 것은 만약에 조작이 아니라면 이런 험한 말들이 왜 오고 갔을까 날려버리겠다 우리 다 죽는다 우리 라인 다 죽는다 소환 험한 말들 이건 어떻게 입증해야 되죠 이 구체적인 험한 압박성 말들에 대한 민주당 측의 반박은 현재까지 딱히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죠 있을 수 없는 일 국민 그러니까 잘못된 정책을 하면서 그 결과를 솔직하게 못 내놓고 국민을 속여왔던 거예요 저거 왜 압박을 했겠어요 조작하려고 압박한 거죠 분명한 거예요 왜 그걸 아니라고 부정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감사원이 정치 감사한 거 아니에요 작년 말 한 11월 12월쯤 어디 기사를 한번 보세요 저희 방에서 저거 시작했습니다 저 기사 국토위원이시잖아요 제가 국토위원인데 보니까 집값이 실제하고 달리 발표된 부당산원이 좀 이상하고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서 자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조작이 흔적이 있어서 기사 보도자료도 내고 기사가 됐어요 기사가 돼서 시끄럽게 가다 보니까 저거 감사 시작이 된 거거든요 감사원이 저거 조작한 거 이상하다 그래서 정치 감사로 시작된 게 절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감사를 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수사 요청하는 거예요 강제 수사시켜달라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부분까지 분명히 범죄 혐의가 있는데 더 이상 조사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조사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의뢰한 거거든요 저건 감사위원회에 거칠 필요도 없이 결과 가지고 수사 의뢰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조금 지나면 저건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이 다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하나 분명한 거는 드루킹 통해서 댓글 조작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 녹취록 조작해가지고 허위 인터뷰 한 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거지만 이거는 이 통계 조작은 국정의 근간을 뿌리째 흔든 거예요 국민 여러분을 속이려고 막 통계를 조작해온 거예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다 정치적으로 몰아간다고 국민 여러분은 호도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대한민국이 일종의 주식회사라면 회사 임직원인 대한민국 국민들을 기망한 사건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문 정권의 주식회사 대한민국 회계 조작 사건이다 엄정하게 다스려야 한다 책임 안 물으면 우리도 공범되는 것이다 라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강도 높은 비판도 나왔습니다 여야는 어떤 의견 냈을까요? 여야의 입장도 준비되어 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어이없는 일이죠 국가를 운영하는데 통계는 진실성이 생명입니다 매우 충격적입니다 국가 권력이 통계 손을 대어 국민을 속이는 상상도 못할 통계 농단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민의 현실을 더 적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전임 정부의 노력이 대체 왜 조작이고 왜곡입니까? 감사원의 조작 감사야말로 굳기문란입니다 여야의 상반의 의견 속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페이스북에 이런 반박성 글을 올렸습니다 고용률이 최고다라는 한 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하면서 우회적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반박했습니다 이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